네, 이번 시간에는 보기 모드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보기 모드는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화면을 좀 다르게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위에 보시면 그게 바로 이것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빌드 모드라고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어떤 레고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만들고자 할 때 첫 번째 빌드 모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 기본이죠. 그 다음에 뷰 모드라고 하는 걸 선택하시면 여기 있는 이 레고를 여러분이 조작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사막 위에다가 레고를 올려놓는다든지 또는 여기에 있는 체인지 백그라운드라는 걸 통해서 배경을 바꿔놓으시면 이렇게 산악 환경에서 움직이는 레고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바꿔보면 물 위에서, 물 위도 나타나죠. 자, 이렇게 하면 우주를 배경으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밑에 있는 익스플로드, 어, 더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성껏 만든 이 레고를 박살내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진짜 박살나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박살이 나긴 하지만 첫 번째 빌드 모드를 다시 클릭해서 돌아가면 예전 상태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레고를 만드는 게 우리한테는 참 기쁜 일이지만 가끔씩은 이걸 만들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네, 이걸 뽀갤 수는 없고 그런 경우에 박살나게 하는 이 모드를 사용하시면 뭐, 후련하기도 하겠죠. 마음도 아프고 자, 그리고 스크린샷이라는 걸 클릭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작업한 내용을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미지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 파일을 보내면 누구든지 이 파일을 열어서 여러분이 열심히 만든 레고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인 거죠. 예. 다시 조립이 되네요. 부셔졌다가 자,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빌딩 가이드 모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레고를 조립하는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조립해왔던 과정 그것을 여러분이 순서대로 하나하나 다시 재생시키는 기능입니다. 자, 이 Next Block이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하면 제일 먼저 우리는 이렇게 생긴 브릭을 화면에 위치시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로 움직이면 각도를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각도도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이걸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얘를 이렇게 꽂았고 그리고 이렇게 꽂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아주 친절하고 쉽게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만든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크게 뭐 효연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걸 왜 만드는지 아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만든 이 레고 디자이너를 통해 만든 레고를 여러분이 가져와서 여기 있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이것을 재생을 해보시면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 수 있고 그 만드는 노하우를 여러분이 빠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아주 유용한 기능이 됩니다. 예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고 디자이너에는 아주 훌륭한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HTML이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걸 이용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힘들게 만들었던 이 레고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때 그냥 전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스크린샷으로 만들어서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왔던 과정 전체를 웹 페이지로 만들어서 보는 사람이 하나씩 클릭해서 볼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걸 공유하려면 여러분이 조금 더 웹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Generator HTML 빌딩 가이드라는 것을 클릭하면 여러분이 만든 이 레고를 뭐랄까요 어떻게 만드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예, 그것을, 기능을 웹으로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여기 빈, 여기, 여기서 예를 들면 레고 만들기라고 하고 제가 확인을 누르면 예스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이 계속 바뀌죠? 이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작업했던 것을 html 문서로 만들기 위해서 현재 이 레고 디지털 디자이너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작업이 끝나면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딱 뜨는데 이건 우리가 만든 최종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총 159개의 블록으로 브릭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화면에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우리가 만들어 왔던 과정이 이렇게 화면에 출력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모든 브릭을 다 만들기 이렇게 끝까지 오게 되면 현재 자신이 만든 이 레고는 어떤 부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부품은 몇 개를 사용했고 그 부품의 이름은 무엇인가가 이렇게 화면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는 것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열심히 만든 것은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냐? 그거는 여기 있는 이 저는 윈도우 기준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서를 들어가 보시면 레고 크레이션스라고 되어 있는 폴더가 있습니다. 자, 이 폴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빌딩 인스트럭션스라는 것이 있고 모델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빌딩 인스트럭션스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html 파일이 있고요. 이 파일을 더블클릭하시면 방금 우리가 생성한 것이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공유할 때는 여기 있는 이것과 이 html 파일과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사용했던 이미지에 대해 이미지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것을 같이 상대방에게 전달해야지만 상대방이 여기 있는 html 파일을 열어서 여러분이 작업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